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조래 맨맨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오늘도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수출 부진 우려에 하락했는데요. 5월 국내 수출 지표 부진과 미증시조 기술주의 중심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코스피는 오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엔터와 제약 바이오 업종 강세 외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제는 오늘 유지가 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모여던 반도체 준은 수출 부진에 매물이 출현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6월 시장을 주부하게 될 섹터는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 오늘 우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락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신질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시장, 많은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실 어저께 미국 치수가 좀 빠져서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버텨지면서 계좌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은 좀 본조세도 보였다가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전보다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노란톡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이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종가 매매와 수익 매매를 통해서 노란톡은 매일매일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종가 배팅이 있었다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마이크로 투나토 종가 배팅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종가 배팅과 수익 매매했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 이날, 이날 상승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앞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 매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가 배팅도 있었는데 먼저 종가 배팅이었고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마이크로 투나노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 투나노을 이 당시에 매매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항상 이런 지지를 보여준 다음에 양봉에서 매매를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매도를 해서 6.77%의 수익률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다음 네, 그리고 수익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익 매매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게 지난 4월부터였는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 바닥에서 잡아서 계속해서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가치는 한 6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5,500 정도니까 추가적인 더 상승이 보이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끌고 가는 종목 그래서 지금 16.62%의 어떤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단기 트레이딩도 맞고 좋은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기 위해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의, 이거 잠깐 제가 요즘에 처음이라서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교재, 그 다음에 강의 받아가시면 많은 내용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바로 이런 USB와 안 해드린 자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정말 잘 뽑아내시고 관심 종목 어떤 거 하나 허투루 포함하지 않으시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쏙쏙 뽑아주셔서 종가 배팅, 수익 매매, 단기 트레이딩까지 노란톡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우리 방송 마지막 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 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이 USB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 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청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에 대한 복귀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죠? 네, 한번 오늘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익히셨죠? 대세의 지장이 없는 코스피 차트 지금 한 이틀 정도 하락을 보임에 따라 여기서 쌍고점 아닌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차이시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월봉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지난 2021년 이때 이후로 보시면 이것만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보면 월봉이 계속해서 파란색 여러분들은 이렇게 색깔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란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세 개의 양봉이 보여지는 때는요. 지금 2021년 이후 이 최고점을 찍었던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이틀 정도 대형주들이 쉬니까 조금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시간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보신다고 하면 올해 이 정도 반등하는 차트로도 한 번 볼 수 차트로 보면 2700 이상의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스타트 마찬가지입니다. 코어스타트는 그나마 오늘 조금 더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21선에서 제가 좋아하는 역망치 형태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눌림, 상승, 아주 예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어스타트 시장, 오히려 코어스타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들 보시면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다행히 2차 전지 쪽을 저기 매수를 하고 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낙폭과대인 2차 전지주들 잘 보셔라 했던 말들이 바로 기관들의 매수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또 특이한 부분은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 바이오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차이 실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나그래도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늘려가고 있고 특히 이 셀트리온을 200억 이상 매수했다는 점 이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탁 같은 경우는요. 코스탁은 매수를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하위까지 지금 상위주의들의 바이오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쪽을 담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상위들 보시면 산명전자가 우위에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에 있지만 그나마 시장은 크게 오늘 거래대금 내에서는 상상 없지만 개별주 두월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부 아직 큰 변화는 아직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포스트를 변경하거나 그러실 필요로는 아직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장을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보시면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 기관들의 매수제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최근에 제가 왜 기관을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기관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등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의 매수 종목에 좀 길을 기울이셔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파일에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노랑톱박에서는 차트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모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개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저희 노랑톱박에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함께 짚어봤는데요.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어떤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느냐 함께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시장 파악과 시황이 있더라도 내가 차트를 그리고 캔들을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포지션을 정하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오늘 바로 그 도움이 되는 자료를 노랑톱박 들어오시는 분들 안에서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형석 전문가님께도 시장을 바라볼 때 종목을 선별할 때 꼭 사용하는 그 모든 정보와 내용들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드랩 앤매 신호에서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점검해드리기 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핫 테마 뒤에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3단 심청 지금 생방송 중에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에 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생방송 중에 저희가 바로 선별해서 실시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들의 매매 신호 들어가기에 앞서서 투자 시그널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신호고요.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짱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는 미국 보스턴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해 공제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 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짱 핫 테마는 바로 제약바이오주의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고요. 신테카바이오 1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로도 시장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 한번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4.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뚫어주세요. 매수 신호를 주셨습니다. 좀 예정되어 있는 바이오 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이오 학회는 지금 현재 다음 달, 이번 달 5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참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 분야 클러스트, 중점 육성, 그래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지금 바이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령화 사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방침도 있었고요.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지금 오늘 그 네덕스 ETF를 보면요. 어저께, 어저께 21선에서 강한 양봉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오늘 거래량을 키우면서 오늘 양봉을 보이면서 지난 또 이중 바닥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최대 여기까지만 상승한다고 하면 한 10% 정도의 7에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그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부분이 맞겠다 싶어서 코덱스 바이오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테오젠 이게 어떤 종무냐 이런 거 뭐 바이오 시민, 화세팀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말하셔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전공자가 아니면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투자에 그 첫 번째 원칙이 어떤 암 투자, 암 신약 개발 뭐 이런 거였고 또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지금 국내 3대 플랫폼이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레오케인 바이오 마지막에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기술 수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2분기 때 지금 아, 이거, 이거 해야 되지? 네, 2분기 때 벌써 한 19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때만 지금 250억도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수출 관련 매출은 한 75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70억 혹은 150억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가 실적이 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2분기 때 2분기 때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반영된 주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최근에 작년에 어떤 큰 하락 6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약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올라오다가 뭐 이런 정말 좀 힘든 구간을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기술 수출 이때는 기술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큰 하락을 보였지만 최근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러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드렸던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다음 달에 5월에 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한 나흘간 개최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아마도 좀 기술 수출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도요. 지금 N자형의 자 N자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강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알테오저를 말씀드렸고 지금 실 뭐냐 이러한 수급도 기간 외국인 쌍끄리 매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알테오저를 정리하면 일단 기득 수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인 기득 수출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급까지 딱 맞추는 삼박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플랫폼 회사죠. 실족이 나고 있고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는 매수 관점에 메리트가 있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02-3153-261-1 또는 261-2 또는 샵 008-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야지 잠시 지회에 있을 여러분들의 포트 다시 한번 구성해드리는 종목 상당 함께 참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테카바이오고요. 오늘 시장에서 11.59% 상승 마감했는데요. 먼저 매매 신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종목 역시 매수를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알테오젠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더 컸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조가 넘는 회사고요. 이거는 천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시총의 차이가 좀 있으는데요. 신테카바이오 예전에는 신이 택한 바이오 죄송합니다. 신이 택한 바이오라고 해서 신테카바이오라고 불리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신이 버린 바이오가 됐어 됐뻔 했던 바이오인데 최근에 그래도 AI를 접목한 회사로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 신약 개발 간단합니다.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요. 바로 디프메처랑 네오스캔 이 두 개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해외 업체보다는 굉장히 낮은 시가총위를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해외 업체들은 3조 1조 이런 업체인데 지금 천억대 낮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더 올라갈 부분이 많다라고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지금 거의 2만 9천원 3만원에서 지금 거의 만원대까지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모든 신이 버렸던 그런 신태가 바이오인데요. 이제 다시 은혜로운 은총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표 보시면요. 제가 보시면 제가 보시면 이걸 봉중심선 장대양봉의 중심선 딱 이 N자 형태를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차트 패턴을 보여주면서 두올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딱 이러한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 패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빨간 선이 21선 즉, 이 역망치형의 캔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과 역망치형의 플러스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니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7천원대에서 지금 9천원대까지 한 3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후 물론 눌림이 있었지만 항상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봉의 중심선을 깨냐 안 깨냐 정확하게 지금 이 봉 중심선에서 깨지 않고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부분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12선에서 눌림을 보여주고 바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모양을 갖춰가고 있으니까 신티카 바이오 여러분들이 아까 물론 보셨겠지만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에 바닥에서의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재와 동영상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동영상과 교재를 보시고 익히신다고 하면 저처럼 이러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오셔가지고 꼭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실력 항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제약 바이오테마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알테오젠과 신테카 바이오 모두 매수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포트에 담아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도 함께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장충회도 함께 전략 세워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차트를 볼 때 종목을 볼 때 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과 자료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신청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포트 안에 들어있던 종목 중에서 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런 종목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02-3153에 2611 또는 2612로 전화주시거나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야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선택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종목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젠백스고요. 13,600원 그리고 비중은 50%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13,600원이고 오늘 종가 기준 15,540원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 중인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로 들어온 이 젠백스라는 종목 먼저 이영석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께서 젠백스 보내주셨는데요. 상담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젠백스 같은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3,600원 매수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여기 이중 바닥 형태 내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젠백스 같은 경우는 알치하이머 관련해서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고요. 이 젠백스 아래에 있는 젠백스 카일이라는 신약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백스는 실질적으로는 바이오보다는 다른 디스플레이니 다른 업종을 하고 있지만 젠백스 같은 경우가 젠백스 카일을 통해 바이오 진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장대양봉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윗고리를 보여줬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윗고리 형태인데요. 지금 윗고리를 5일선을 타고 다니면서 지금 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540원 13,600원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익절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전고점인 16,000원대 16,500원대 에서 한번 입절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백스까지 먼저 상담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C 코트렐 인데요.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3,830원이고 비중이 조금 큽니다. 50% 라고 하는데요.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270원으로 종가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가락한 모습까지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요. KC 코트렐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아직 좀 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KC 코트렐이 시간에 화환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어떻게 언제까지 조금 보유를 해야 될지 목표가 한번 잡아주시죠. KC 코트렐 같은 경우가 환경플랜드 전문 업체인데요. 제가 지금 바로 받아서 화환가 이유는 제가 체크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가격 자체가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변곡점에서 그리고 윗꼬리 꼭지점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윗봉에서 다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을 만약에 매수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830원 그 가격 이상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대가 매물대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었을 때 좀 매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전략은 좀 잘 짜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의 하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좀 제가 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 요거까지 3천원 이하에서도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할인 최대 할인은 저기 하락은 2천6백원대까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그 하한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락은 2천6백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엑시트하기 위해서의 어떤 가격대는 조금 더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자상담 종목이었죠. KC 코트레일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천6백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선을 구워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엑시트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하한과 관련해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노랑토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지금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는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다시 한번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전화로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빠르게 전화주셔서 나의 고민 있는 종목, 나의 고민 있는 포트 함께 관리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종목은요. 바로 후성입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 상승하면서 13,68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좀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상승했을 때가 됐나라는 궁금증이 드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지금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후성 같은 종목은 제가 굉장히 예전에 좋아했던 종목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독가스 정도거든요. 불합가스 해서 좀 해로운 가스를 가지고 이제 2차전지 소재나 다른 것들을 특수가스를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특수가스 냉맥가스 이런 종류 업체인데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 큰 하락을 보였을 때가 공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셧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락을 보였는데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한 바닥은 찍었던 것 같아요. 네, 1월 달에 만 35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찍고 양옆에 이런 식의 어깨부를 만들면서 역 헤드앤숄더를 보이면서 단기간에 상승을 만원에서 만 650원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보유자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14,500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심선을 딱 봤을 때 자, 이 1560원 정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2선이 지금 약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더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지선이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뚫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가격의 상승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여기서의 어떤 내일 정도 하락이 어떻게 될 부분인지 보여줘요.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중심선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서 여기서도 또 하나의 역해된 숄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15,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야만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15,000원 15,060원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면 전고점인 17,500원도 기대해볼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짧게 봐서 그렇지 길게 본다고 하면 이 아래 구간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에 대한 모습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2차전지 쪽이 약간 슬로우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17,000원부터 21,000원까지 밴드 상황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모두 설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5,060원을 1차 단기 목표가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17,500원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는 시청자분들의 포트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생방송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02-3153 261-1 또는 261-2 로 전화 주셔야지 생방송 중에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전화로 소통하면서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문자로 많은 상담 보내주고 계시지만 전화로도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함께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4만 2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만 4천 950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게 특별한 호재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크게 최근엔 있지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목표가 다시 한번 좀 돌아오기 위해서 나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 취해봐야 하는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의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소폭 하락했네요. 어떻게 다시 한번 4만 2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손절가를 알아봐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한국 타이어 보시면요. 지금 사실 1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좋아지면 당연하게 타이어까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고점입니다. 지금 4만 2천 원 가격 자체가 지금 거의 전고점 이 가격대가 좀 높은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 8.9조의 영업이익이 한 8,300억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잠시만요.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원 그렇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충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 잠시만요. 이걸로 틀어놨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식의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지금 오면서 약간 세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가 가능할 것 같지만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 쪽의 어떤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 3,4일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제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단 지금 이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면 21선을 깨고 내려온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하락 구간 설정 드리고요. 32,800원 까지는 아마 조금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가격 즉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33,000원 정도까지의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할 때 그때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42,000원에서 5%니까요. 조금은 비중을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 쪽에 섹터는 더 강하게 그리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전화상담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정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상담하고자 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성일하이텍. 네, 성일하이텍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의 20%요. 네,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14만 원의 20%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매수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멀리 보고 뭐 좋다고 했었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4만 2,700원입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목폭과 함께 설정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바로 함께 이야기해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14만 원 정도의 가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종목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네, 계속해 주세요. 석유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게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실 2차전지 시장이 시장의 커질수록 그 부분의 폐배터리 같은 경우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2차전지가 가장 조금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 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14만 원대 가격은 지금 초기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부분 그리고 지금 이 구간 내에서의 어떤 이 구간이죠. 지금 물량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상승에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의 상승 이후에 약간의 쉬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딱 이 어떤 특정한 이 선을 12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유자분 님께서는 더 가져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 구간까지 17만 원까지도 보이는 지금 목표가가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님께서는 뭐 지금 약간의 뭐 저기 수익 중이시지만 뭐 단기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한 17만 18만 원까지도 한번 1차적으로 보고 끌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만약에 그 가격 이사용 갔을 때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시면 많은 내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상담 종목이죠. 성일아이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17만 원 선정해 주셨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종목 상담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히든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혹시 리주난이라는 거 써보셨나요? 네. 리주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서 피부과에도 관련 시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장품, 마스크팩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쇠의 눈이만 보면 파마 리서치의 리주난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차트를 차트를 보시면 조금 이거 너무 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올랐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CTC 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올랐던 점 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파마 리서치는 의약품 그 다음에 건강식품 뭐 이런 리주난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지만 CTC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시장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를 통해가지고 그 시장을 진출하면 한 2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태국 쪽 공장에도 지금 그 뭐냐 설비를 증설하면서 태국 쪽에서도 매출을 발세시키는 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바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정말로 제가 딱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가장 예쁜 차트 N자형의 21선을 깨지 않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21선에서 항상 장대양봉과 함께 거래량을 통해서 시작하는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과 똑같이 그러한 괴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부터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대양봉과 상승과 그리고 물량소화 그리고 오일설론 따라 상승 그리고 차익매물 하지만 여기서 차익매물을 끝내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물량소화를 보여줬다는 점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반 그리고 21선이 만나는 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물이 나와서 하락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끝나는 이러한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추가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CTC바이오의 지분을 매수해서 최대 주제로 오른 그 시점부터 다시 상승을 보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최대 주주로 올랐던 CTC바이오의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플러스 파마 리서치의 화장품 관련 매출까지 더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추가적인 동력을 주가 상승의 동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차트의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그러니까 딱 뭡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됐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나네요 매치가 됐기 때문에 종목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의 모습들이 여기서 더 갈까 라는 의심을 하다 보면 계속 더 더 더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요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고개를 싹 들었던 모습이 바로 내일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희든 종목 같은 경우 잘 보시고요 최근에 저희 희든 종목들이 굉장히 VDGMP며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희든 종목 파마 리서치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희든 종목까지 지금 바로 노란토빵 들어오셔야지 함께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트 함께 분석하는 모든 자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